좋은 아침 오래된 건 오래돼서 아주 좋습니다 느낌 어제는 전라도 정읍에서 오신 분인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으니까 네이버에서 그림을 보셨답니다 너무 좋아하시던데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했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서 자꾸 미루고 있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래서 언제 다 다녀보니 나를 보고 아마 희망이 있나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옷도 잘 가꾸시고 하시는데 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자신 있게 하세요 가고 안녕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오늘 비 소식에 살짝 흐려진 하늘 아이참 친구는 기다리는데 아이참 어떡하나 가야되나 친구 만나러 가야되나 아이참 친구 가야되나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가야되나 아이참 정말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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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포도가 꼭 산 포도처럼 안 가꾸니까 요렇게 이쁜 것 같습니다 어머 어머 잘 졌을까 잘 졌을까 아유 이쁜 수국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아웅